어... 힛 먹었어x2 나가! 나 샷터 빙하나 나 샷터 빙하나 나 샷터 띙한다 이거 샷터 컷! 다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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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게요 많이 들어오면 바로 와.. 한중간에도 볼게요 아 백진이 오셨어요? 아 이제 자야죠 잘 거예요 진홍이.. 진홍이 킬 갈 때까지만 좀 해주고 잘 거예요 진홍이 아직 못 끝나가지고 백진이 어서오세요 화이팅 하자고 화이팅 화이팅 철타 콤보도 있고 해서 이길 수 있어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옆붙기 그 뭐야 이거 옆둘 봐 옆둘 장안들 보고 아니다 내가 올려 볼게 응 올려 있어 니 폭포 안 맞는 자리 있어 이곳은 아래 폭포 안 맞는 자리 있어 폭포 안 맞는 자리 있어 장안에 폭하러 야 그래요? 차트 작업 해줄게 차트 작업 해줄게 옆 안 왔어요 형 셔터 여기 왜 셔터 옆 안 왔어요 옆 안 왔어 잔뜩 마가나 창문 창문 자간 자간 하나 더 무효들게 피 각티 현 대 각티 현 대 상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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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셔 반셔 나가지 말고 다리 지켜 다리 지켜 난 그톱 고정 작대 핀 깍게 작대 핀 깍게 한번 나가주자 포거나 핀 먹었어 나가 창문 조심 작대 있었어 스나 작대 내가 말할게 창문 하나 고핀 가고 들어왔다 잠깐 상통 아니야? 작동 작뒤 통 작뒤 통 문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 셔터 바로 들어올건데 들어오면 막으면 되지 잡았기 더 쉬워 재고 소리 어 잡았다 저 계속 타있어 야핀 두개 간다 야핀 두개 온대장 개피 온대장 개피 한통에 온대장 개피 그래 이렇게 해야죠 엘터스팅 아니셨으나 나이스 아니셨으나 있었다 3거리 있어 연막하나 생통사고 소리 산미 챙겨줄까? 들어왔다 나 크누으로 간다 들어왔다 온대장 인식해 줄게 박스에 숨어 그 작은 복을 쓰면 고핀 먹는다 신상형 참고로 거기 있으면 스나한테 한방에 맞을 수 있으니까 내려와서 보라고 거기 숨어있어 왼쪽 방으로 아니 방향을 왼쪽으로 도일라고 마우스 왼쪽으로 어디서나요? 어디서? 엘팍 엘팍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납 빼면 그때 왕아 굴려 천천히 왕아 짝트 벌어왔다 짝트 총재실 총재실 옆중 팀 옆중 팀 1층 2층 1층 1층 나갔다 1층에 연막 나갔어 5층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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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 2층 아 나 형 보는 줄 알았네 아 좀 말하자 타이밍을 뭐하네 연막하라 서 1층 흰 야가 들어갔다 나갔다 네 엘팍 띵 엘팍 띵 아 나 띵 엄청 많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상관 소리 상태로 바꿔 여기 짝띠 셋이야 있다 있다 안다 이거 쏴 쏴 쏴 쏴 빙 조심 쳐다보지 마 그래 인사이 없다 인사이 없이 나이스 기기 짝띠 둘이상이야 이제 코핑오겠다 곧도 조심 조심해 이제 엘 박을 바까는 게 좋겠네 이상하게 썼어 코핑할 거라서 차지 박스 있다 차지 박스 업한다 뭐야 아 상각수로 같다 야 설 때가 설 때 시사야 설 때 설 때가 형 대가리 봐봐 내가 봐줬게 들어오는 형 있는 거 알아요 절대 작은 무늬네 작은 풀무늬 작은 풀무늬 돌리는 거 조심해 짝띠 차 뒷박스 있어 짝띠 차 뒷박스 하나 쟤 머리 깔고 있다 일단 이거 수나 없어 짝띠 있다 짝띠 차 뒷박스 결국에 짝띠 큰조심 일단 상근소리 상근소리났다 큰통 소리 큰통 오나보다 큰통 오나보다 큰통 오나보다 큰통 없어 큰통 왔어 큰통 왔어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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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통 왔어 작은 풀무늬 1분 남았어 1분 큰 뒤 큰통 하나 큰통 하나 더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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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작은 옆 작은 옆 작은 옆 작은 옆 옆 드럼이 아직 옆 드럼이야 옆 드럼이야 옆 드럼이야 뭔 일해 뭔 일해 시간 없네 시간 없네 시간 없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YThir 프로 들어갔다 가삼태 가삼태 5 tip 적배 둘 적배 둘 적배로 도망간다 적배로 둘 아舔 옆 하나ядatiques 정배로 아 나 적배에 누가 삥을 깠어 자간 들어왔잖아 형들 뭐하는거야? 적배가 언제 적배에 삥을 깠어 폭탄이 밑에 최대한 실패 가슴을 먹었네 아깝네 역할게 역할게 또 간다고? 못 간대 역간대 이거 못 갔대 가살대랑 나 켜고 조심 잘게 픽 나왔다 저게 폭탄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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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아 야 개구 나갔다 이거 나갔어 개구 개구 힐 개구 컷 2층도 개피 2층 개피 H 현대 나 처음 맞갔어 산다이? 뭐야 저거 나 이거 셔터 이거 셔터 삥 치고 셔터 긁을게 나 셔터 삥하나? 나 셔터 삥하나? 나 셔터 들어간다 이거 셔터 컷 다 컷 다 컷이야 다 컷 야 셔터 하나 들어왔다 아니 셔터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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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미사일 앞에 미사일 아이씨 이거는 그냥 셔팔이 좀 그래 내가 총을 좀 싸긴 했다 이거 셔터 쓰나 계속 나와 이거 셔터 쓰나부터 사와봐 이거 셔터 쓰나 나와 야 개구 못 나 아니 한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잘 못 쏴 나 못가 템 작업도 할 줄 모르겠네 아 빅 먹었네 템 템 템 템 템 둘이야 둘 둘이야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팽이야 팽 아 앞에 전방 앞에 전방 온 대장 이거 박스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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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탭 쪽으로 2층 수납 2층 수납 옆 옆 전방 세나들아야겠다 셔터 전방도 있어 세나들아 큰 뒤에 따드립니다 한판 캐고 수납 1층 1층 반 써 있는 거 아니야? 캐고 옆 전방 아 옆 전방 셔터 나온다 셔터 나왔다 나이스 역시나 역시나 황탈 ろ 1층 1층 아.. 너무 많다 1층 1층 2 나 그냥 옆 갈게 그냥 가야겠다 옆 갈게 아 숨겨요 그냥 쌍빙 가지마 이거 형 자가 아니야 아아.. 어..빙하나? 야 가 형 가 나 빙 가 가 가 빙이야 빙 뭐해? 빙이야 빙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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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큰 중간들 큰 중간들 큰 중간들 마삥 조심해 다시 업 가자 이거 다시 업 가자 형들 다시 업 가자 다시 업 가자니까? 형들! 서래 서래 서래봐 서래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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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막 까봐 폭탄이 상췄됐습니다 그냥 뒤치기로 줄 가요 그냥 뒤치기로 줄 가 맞다 나이스 드디어 아까웠어 나이스 옆 옆 옆 이거 뒤치기 작대 하나 작대 하나 작대 하나 나이스 이거 옆이야 옆 날 뻔해 해체명이 잡아 그냥 알겠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전투기